1위 후보와 함께 날아온 보민, 예은입니다. 이번 주 1위 후보는 바로바로 바로바로 레드벨벳 아이린, 슬기씨. 우리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1, 2, 3,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아이린, 슬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데뷔하시자마자 1위 후보에 오르셨는데요. 1위 후보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데뷔하자마자 1위 후보에 올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희 몬스터 많이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이린과 슬기의 새로운 변신을 또 기대하시고 좋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러비들에게 제일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엔 1위 공략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세리머니 공략을 준비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귀여운 몬스터로 변신을 해서 무시무시한 무대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드벨벳 아이린, 슬기의 귀여운 몬스터 세리머니 볼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무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쉬운 막방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죠. 조승현 씨의 파라케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오늘의 1위 후보 레드벨벳 아이린, 슬기의 몬스터도 곧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